대형 뷔페식당에서 수억 원의 수도요금이 누락된 사고와 관련해 전주시가 후속 대책에 나섭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전주 모 대형 음식점에 8년 동안 8억 원의 수도요금이 고지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검침원 점검구역 수시 변경, 공무원 공동점검 방식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검침원이 계량기 지침에서 0을 하나 빼고 사용량을 기재해 8억 원의 요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시효가 지나 2억 6천 원, 6천 이상은 회수하지 못해 해당 부서에 대한 감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6. 아멘